고객 여러분에게 안내말씀드립니다. 우리역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대학실, 승강사, 열차 내에서는 질병관리청에서 권고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족과 이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고객 여러분의 특적인 폭도 바랍니다. 지하철 이용시 마스크는 코어 입을 완전히 벗고, 일상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공판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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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정을 끌어 오고 있습니다. 이번 공판에, 오늘의 recount는 Areolaham gu 개utch의 월박몽 잘 되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